옥매와 나무묘목 판매 구매문의 1533-5932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 상품 옥매와 나무묘목 판매합니다. 옥매와 나무 오이도 개화주 2년생 3년생 분묘 견매화 홍매화 열매는 6월에 털이 없고 붉게 익습니다. 다른 매화와는 달리 개화기간이 길며 해마다 땅에서 새로운 줄기가 많이 나옵니다. 해가 잘 들고 다소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수고는 1.5미터 정도까지 자랍니다. 속성 수여서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 가격 2년생 분묘 3만원 무료배송 3년생 분묘 3만5천원 무료배송 옥매와 나무묘목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